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했었죠. 확대를 한다는 거죠? 거의 다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습니까? 3억 원 이상 주택거래 하니까 3억 원이요? 3억 원짜리 집 없는 것 같죠? 있죠. 맞습니다. 그런데 내가 3억 원 딱 그러면 약간 그 웃음의 의미가 20만 됐다고. 부천 집이 3억 이하예요. 3억 이하요? 3억 이하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오랜만에 부동산 뉴스를 전해드리는 것 같아요. 워낙 주식시장이 놀티기장이라 가지고 거의 모든 뉴스가 그랬는데 이게 보니까 자금 조달 계획서 제출을 해야 되는 게 거의 의무가 됐어요. 기존에는 투기과열지구에 9억 원 이상 이런 식으로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조정 지역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확대가 됐는데 현재까지는 투기과열지구에서 3억 원 이상 주택을 살 때만 저 이렇게 이렇게 이 돈 마련 했습니다. 이 계획서를 제출해야 됐는데 서울에 막 있는 지역도 네. 그렇죠. 이 투기과열지구를 참고적으로 여러분께 좀 알려드리면요. 서울하고요. 경기도 과천 성남시 분당구 광명 하남 대구의 수성구 세종 여기가 이제 투기과열지구인데요. 여기서는 당연히 했어야 되는데 지금 이제 조정 대상 지역의 3억 원 이상 주택과 비규제 지역은 아무 규제 없는 데예요. 여기도 이제 6억 원 이상 주택은 자금 조달 계획서를 내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관심이 내가 사는 데는 되나 나 집 살 계획이 있는데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추가된 지역 조정 대상 지역이라는 게 어디냐면요. 서울 경기 과천 성남 이런 데는 아까 말씀드리니까 당연히 여기 들어가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화성 동탄 이택지 개발지구 광명 구리 안양 숙원 용인시 수지구 기흥구 세종 여기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투기과열지구 외 조정 대상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3억 원 이상. 여기서 이제 집을 거래하실 때 사시는 분이죠. 사시는 분은 3억 원 이상이면 아마 이 지역은 대체로 다 3억 원 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여기는 이제 자금 조달 계획서를 내야 된다 이렇게 되고요. 질문 좀 하세요. 자금 조달 계획서 쓸 때 뭐뭐 내라는 겁니까 방송 이렇게 해도 됩니까 이거 약속 대련을 이렇게 하려고 그러죠. 그런데 정 프로가 프린트를 안 해 가지고 제 걸 같이 컨닝을 하다 보니까 그런데 지금까지는 주택구입 자금 중에 은행예금과 대출금액뿐만 아니라 가족이나 지인에게 빌린 돈이나 증여 상속받은 자산이 있다면 이게 누구한테 받았는지 다 적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증여상속 그 밖의 차익금자 항목에 자금 제공자의 관계를 적는 항목이 새로 칼럼이 생겼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할아버지한테 상속받은 5천만 원을 주택구입 자금으로 쓸 계획이라면 총액 5천만 원 쓰고 그다음에 관계란에 조부 이렇게 써야 된다는 거예요. 강석인데 조부. 네. 그리고 이제 금융기관 대출의 경우에는 이게 주택담보대출인지 아니면 신용대출인지를 구분해서 써야 되고요. 그리고 증빙서류 제출할 때 무슨 서류를 내야 되나 이런 것도 있잖아요. 복잡해요. 네. 복잡한데 이 자금 조달 계획만 내면 되는 경우가 있고요. 자금 출처 증빙서류를 또 따로 내야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자금 출처 증빙서류. 네. 예를 들면 아까 예를 들면 대출이다 그러면 대출 받은 서류라든지 또 상속받은 거라든지 아니면 예금통장 주식거래 이런 걸 내야 되는 그거는 이제 투기과열지구에서 9억 원 이상 초과되는 집을 사는 경우에요. 네. 네. 그러니까 다 해당되는 건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죠. 투기과열지구라는 게 서울 경기 과천 성남시 분당구 광명 하남 대구 수성구 세종 여기서 집을 살 때는 9억 원 이상 되는 경우에는 실거래 신고 때 함께 증빙서류 원래는 이제 국세청이나 이런 데서 볼 때 이거 의심스러운데 자료 좀 내세요 하면 그래서 이제 냈어야 되는데 이제는 투기과열지구에서 9억 원 이상 집을 살 때는 그냥 내야 돼요? 그냥 자동으로 내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제 만약에 안 내고 버텼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하면 시기를 놓치면 과태료 500만 원 내야 되고요. 500만 원? 네. 이게 이제 계약 체결일 기준으로 30일 이내에 수준을 제출 안 하면 이제 과태료 내게 돼 있고요. 그래도 다 못 내. 배째라. 이렇게 할 경우에는 매매가격의 2%가 과태료로 부과가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거짓으로 한다든지. 네. 네. 그러니까 집 살 때 굉장히 성가시게 해놓은 거죠. 만약에 10억짜리 아파트를 사는데 2%면 2천만 원? 2천만 원. 네. 아. 네. 그런데 이제 우리는 항상 오랜만에 말씀드리네요. 입체적 사고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 뉴스가 왜 나왔을까? 네. 이거는 금리 인하의 신호탄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너무 많이 나가는데. 아니에요. 금리를 인하하려고 하는데 그냥 인하하면 부동산이 걱정되니 이런 약을 미리 쳐놓고. 이걸 kbs에 가서는 팍 자지러지더라고. 이런 식으로 kbs에 가서 얘기를 하니까 진행자하고 와 종프로 입체적이다. 여기는 심각합니다. 그런가요? 알지. 저는 뭐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동산 관련 뉴스는 이 정도로 할까요? 네. 두 번째 뉴스입니다. lg화학이 배터리 사업부를 분사하려고 했는데 그거를 중단했습니까? 네. 이게 봤을 때 시장에서는 거의 확정적으로 분사한다 이거. 왜냐하면 이제 lg화학은 석유화학 회사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미래 성장동력이라고 하는 배터리 사업 부분을 같이 하다 보니까 이게 배터리 회사 이거 주가 좋을 것 같은데 투자하려고 해도 석유화학은 좀 옛날 거잖아. 이런 식으로 생각이 되니까 이게 석유화학 회사인지 이게 2차전지 배터리 회사인지 헷갈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사업 부문별로 석유화학 은 화학은 그냥 화학하고 2차전지는 2차전지 해서 이렇게 분사해서 가는 게 좋겠다. 이렇게 해서 추진을 하고 이 lg화학에 대한 투자 주식 투자 하시는 분들도 아 이거 투자 이거 투자 이거 재미있을까요. 왜냐하면 이거 분사하면 그렇죠. 분사한 회사 주식을 또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날라갈 가능성이 있다. 배터리 쪽이. 네. 왜냐하면 실제로 그런 예가 있는 게 두산 주두산이라는 회사가 있거든요. 두산의 지주회사 격인데 여기를 인적 분할을 해서 두산솔루스라는 회사가 작년에 상장이 됐어요. 여기에 oled하고 뭐 2차전지에 동방 만들고 뭐 그런 데거든요. 이게 뭐 한 5, 6천에 상장되게 한 5배 올랐거든. 고점. 그러니까 아 이게 lg솔루스라든지 lg배터리 회사 되면 야 이거 날아갈 거야 이런 생각 하셨는데 lg그룹에서 어제 프레스 릴리즈를 일부 해가지고 야 일단 이거 일단 이 계획은 중단해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lg화학 입장에서는 왜 그러면 lg밧데리 사업 부문을 떼서 분사를 하려고 했을까. ipo를 하면 돈이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2차전지 사업 부분이 지금 적자거든요. 그리고 대규모의 투자를 계속해야 돼요. 그러니까 외부 자금을 차익금 말고 외부 자금을 끌으려면 분사해가지고 상장하면 거기에 이제 자본금이 들어오니까 이걸로 투자를 하려고 그랬는데 그런데 이제 2차전지 사업 부분이 지금 미래 사업으로 촉망받는 건 사실인데 현재 적자인데 이게 언제 흑자로 전환될는지 잘 모른다 이거예요. 배터리가 아직도 적자예요. 적자예요. 왜냐하면 계속 투자를 해야 되니까. 아니 그렇게 뭐 잘 많이 쓴다고 그러는데. 아니 실제로 계속 투자를 먼저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 흑자 전환의 시기를 잘 모르기 때문에 상장을 한다고 해서 외부 자금이 규모 있게 좋은 가격으로 들어올까 이제 이런 생각을 했다라는 거고요. 했었어야 되는데 내가 볼 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게 이제 공정거래법상에 이렇게 계열 관계를 규정하는 법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lg화학은 어디에 자회사냐면 주 lg. lg그룹의 어떤 홀딩컴퍼니 역할을 하는 게 주 lg거든요. 주 lg의 자회사가 lg화학이고 여기서 분사하면 얘는 가칭 뭐 lg배터리가 lg화학의 계열사가 될 거 아니겠어요. 분사를 하면. 분사를 하면. 그런데 lg배터리 이제 만약에 생기면 lg배터리가 또 자회사 같은 것들을 만들 가능성이 많아요 . lg배터리의 자회사요. 네. 왜냐하면 배터리 사업이라는 게 대체로 완성자 업체라든지 이런 데 합작사를 만들어 가지고 관계 를 맺으면서 이렇게 사업을 하는 게 많거든요. 그렇겠네요. 그러면 이제 lg배터리에 만약에 자회사가 만들어지면 관계상 보면 lg화학의 손자회사가 되고 주 lg의 증손자회사가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lg가 lg화학을 주배하니까 lg화학은 주 lg의 자회사죠. lg화학에서 또 분사를 해 가지고 lg배터리가 만들어지면 손자회사가 되고 여기서 또 계열사를 만들면 증손자가 되어 있는데 이 증손자의 경우에는 지주회사가 지주사가 직접 100% 주주가 돼야 돼요. 증손자회사는요? 법상 그렇게 돼 있어요. lg 주 lg가? 주 lg가 예를 들면 lg배터리가 자회사를 만들면 이 자회사의 100% 주주가 돼야 돼요. 그래야지 계열 관계 그걸 지주회사의 증손자회사는 인정해 주는 그 법이 있고 올해부터는 손자회사들끼리 공동 투자하는 것도 금지를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거 이렇게 되다 보면 나중에 합작회사 만들고 이럴 때 굉장히 힘들어지겠네 이런 판단을 했다라는 거예요. 분석가들에 의하면.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이게 비교적 어제 장 끝나고 기사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lg화학의 주가에는 어떻게 미칠지 그것도 한번 관심 있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사실은 어제도 lg화학 주가가 좋았었거든요. 장 중에. 그런데 2차전지 테마가 비교적 어제도 다시 부활하는 모습이 들었고 대표 주식이니까 가장 큰 주식이니까 그런데 이 분사가 이제 물 건너갔다 당분간은 그 재료가 어떻게 반영이 될지 한번 보시죠. 요거는 또 제가 입체석사관 한번 들어갑니까 원할 필요 없은데. 그럴까요. 해보는. 아니 뭐냐면 왜 lg화학이 분사를 안 하냐. lg배터리 나가면 분명히 저는 이거 잘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lg화학에서 lg배터리 나가면 lg화학이 좀 쪼그라든다는 느낌 더군다나 이제 유가가 앞으로 좀 불안하다 유가가 떨어질 것 같으면 lg화학이 어떻게 될지 너무 불안하니까 배터리 같은 튼튼한 애 하나는 갖고 가야 그룹 전체에 도움이 좀 되지 않겠냐. 다음 뉴스 가시죠. 네. 그래서 트럼프 관련된 소식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트럼프가 초강수를 때렸습니다. 급여세를 완전 면제하는 걸 추진한다. 이게 이제 급여세라는 게 우리 좀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소득세 이제 우리나라처럼 근로소득세가 있잖아요 . 사실 그거하고 비슷한데 엄밀한 의미에서 좀 달라요. 이제 미국의 급여세라는 건 영어로 하면 payroll tax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payroll tax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구성이요. 예를 들면 만약에 이제 페이첵을 받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그 위드홀딩이라고 이제 미리 원천징수를 해요. 원천징수를 하는데. 100만 원 받으면 5만 원 띄고 준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payroll tax를 연방에도 내고 주에도 내는데 지금 다른 건 연방일 거예요. 대통령이 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이게 7.65%를 종업원이 내고 또 그만큼 사업주가 내게 되어 있어요. 15%네요. 구분을 해보면 6.2%가 소셜 시큐리티 이니까 주민세 비슷한 주민등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내는 거고 메디케어 텍스라고 의료보험 같은 것들을 1.45%를 내게 되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곱하기 2를 하면 뭐 한 13%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민주당이 이제 하원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감세안을 냈다고 해서 트럼프 대통령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런데 11월에 이제 선거가 있잖아요. 그러면 민주당 입장에서도 야 이거 당혹스러운 거예요. 선거용 이거 아니 선거용인지 뻔히 알겠는데 그렇다고 반대를 해. 그러면 민주당. 그러면 민주당. 욕은 자기네 다 먹을 수도 있고. 욕받이가 될 수 있죠. 네. 그런데 그래서 이제 민주당 쪽에서 뭐라 그러냐면 야 이거 저소득 층에는 별로 도움도 안 된다. 네. 왜냐하면 이 정도 세금 내면은 비교적 이제 텍스 리턴이라고 연말에 이제 거기는 연말이 아니죠. 연초에 이제 환급 받을 때 환급 받을 때 대체로 아이들 거 뭐 교육비 낸 거 이런 거 해서 환급을 받기 때문에 사실상 이 정도는 별로 저소득 들어도 도움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그렇지 않을 거예요 .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 그런데 이게 자영업이나 고용하고 있는 사람도 내야 되거든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소설시큐리티 6.2%를 그 직원분을 떼고 떼고 주지만 거기다가 6.2% 사업주가 보태 가지고 내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지금 장사가 안 돼. 지금 미국 장사가 안 될 거 아닙니까. 가뜩이나 임금 주기도 힘든데. 그러면 세금까지 사업주 입장에서 그것도 영세한 사업주 입장에서 법의세를 못 낼 정도의 영세한 사업장 입장에서는 이거는 내야 되거든요. 네. 월급을 고용을 하면. 그리고 이 사람들한테 굉장히 좋은 거예요 . 그리고 기본적으로 택스 리턴에서 얼마를 받는지 모르겠지만 미국은 소비회사이기 때문에 일단 안 떼고 받는 거예요 . 1000불이면 예를 들면 65불 65불 70불 이상 그냥 내가 받는 거예요 . 이건 거의 다 저소득 중에 바로 소비거든요 .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경제를 살리는 데도 효과가 있고 또 나한테 미리 많이 준다는데 싫어할 사람이. 싫어할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 네. 그래서 생각보다는 이 페이럴 택스를 감면한다는 얘기가 나왔을 때 제로 퍼센트까지 하겠냐. 그런데 어제 얘기 나오는 게 올해 연말까지 완전 면세. 네. 한시적으로. 네. 영원히 하면 미국 거덜나니까 안 되고 올해 연말까지 완전 면세 카드를 들이밀었는데 트럼프다워요. 네. 우리 경제 안 좋다고 저기 예를 들면 저소득 근로자 예를 들면 연봉 한 8천만 원 이하 7천만 원 이하는 저기 급여에서 떼지 말고 다 주세요 이러면 상상이 되십니까 소득세 면제 이렇게 하면 네. 상상이 되세요 희망은 됩니다. 상상은 안 되고 상상은 안 되고 희망이 돼 그래서 물론 이게 여야 간에 합의를 해야 되고 국회를 통과해야 되는 그런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의 이 초강수 그리고 이제 같이 나온 게 에너지 기업들 뭐죠 셰일 회사들이 이제 굉장히 어려워진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정부의 구제 금융 같은 것도 다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 미국 시장을 아주 급하게 상승반전을 시키면서 4%의 상승세를 시현하는데 이 트럼프가 또 한 번 기여를 했습니다. 여전히 트럼프는 주식시장에서 꽤 영향력이 있네요. 제가 8천만 원 이하 저소득층이라고 그래가지고 불의를 일으켰네요. 8천이면 형님 고소득에서 들어갑니다. 8천이 연봉 8천이 아니 부부합산 아 부부합산을 가실래요 부부합산 4천 4천이면 그래도 저소득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알았습니다. 이게 뭐 살아온 삶의 궤적이라는 게 서로 다 다르니까 여러분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뿐원님 기준이라는 게 또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자 우리 모두 다 고소득으로 한 번 갑시다 우리는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드리게 물어봐 그랬어요. 우리 김뿐원님 아폭의 가족이